오늘 하고 있는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과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는 기업으로 시장은 완전히 재편될 건데요. 대표적으로 한 예를 들면 우리 이런 생각도 러프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월마트는 아마존이 저렇게 잘 나가면 월마트도 여기저기 다 대형 어떻게 보면 찾고 있는데 홈페이지 만들어서 이커머스 하면 되지. 괜히 왜 제대로 저거 안 하냐. 이런 생각을 러프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월마트 입장에서는 아마존을 이길 수 없는 고유의 영역이 뭐냐면 그동안 십 수년 동안 이커머스 안 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어서 못 이긴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당일 배송이 거의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봐도 오늘 전화하면 내일 집 앞에 갖다 주고. 그런데 미국같이 땅이 큰 곳에서는 당일 배송이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마존은 특정 품목들에 대해서 그 범죄가 점점 늘어나는데 거의 다음날 갖다 줘요. 아마존. 미국에서. 데이터가 있는 거죠. 존슨 할아버지는 6개월마다 이 면도기를 다시 구매하네. 이런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6개월쯤 됐을 때 존슨 할아버지 근처 어떤 데이터 뭐죠. 일창 센터에 갖다 놓는 거예요. 바로 주문하면 갖다 드리겠고. 그런 여러 가지.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독가점적인 걸로 이제 어떻게 또 이걸 또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죠.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요. 그래서 아마 데이터에 대한 엄청난 저장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좀 걱정하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웠을 때는요. 우리나라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왜 그러냐면 저는 우리나라를 위한 기술을 되게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 특허 순혈주의가 좀 있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특허 순혈주의. 이게 뭐냐면 기술은 땀 흘려서 개발하는 거야라는 생각도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요. 아 카피하는 게 아니고? 예. 카피도 우리도 많이 하는데. 생각하고는 다른데. 카피시다라고 얘기 많이 듣는다. 아니 카피도 많이 하는데 카피도 똑같이 하려면 그걸 복제하기 위해서 여러 R&D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미국 기업들은 R&D도 외주를 주거나 R&D 결과물을 사오는 걸 첫 번째로 검토합니다. 야 그걸 왜 하고 있어? 돈 가도 사와. 맞아 맞아. 그런 거 있어요. 이게 뭔지. 맞아. M&A.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뭔가. 야 지금 우리 테크 기업이 되자. 밸류 창출하자면 연구소부터 차려야 이거. 그런데 미국은 그런 게 아니라 혹시 개발된 거 있는지 전 세계 한번 찾아봐. 그리고 개발된 거 있으면 그 회사 사. 아니면 그 기술 사와.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 기술이라는 걸 사오고 싶어도 대부분은 못 사죠. 어느 회사가 자기 회사가 여러 가지 영업하려고 만든 기술을 쉽게 팔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추운 혹한기가 있으면 그런 기업들 중에 상당수가 또? 매물로 나오죠. 매물로 나오죠. 바로 그래서 아주 수월하게 원천 기술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미국 법원에서 굉장히 역사적인 판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산호세 지방법원으로 기억하는데. 거기 판사가 한번 궁금했었나봐요. 이 커머스원이라는 한 회사가 부도가 났는데.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특허가 꽤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특허들은 참 괜찮았고요. 그런데 이 회사가 부도가 나서 지금 채권자들 중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으니. 이 회사의 특허들 부도나는 회사지만 특허만 추려가지고 한번 팔아볼까? 하고 시도를 한번 해봤는데. 세상에 그 회사의 부도나는 회사의 특허만 170억에 팔린 거예요. 특허만.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미국의 어떻게 보면 천재적인 기업가들이나 아니면 이런 데서 엄청나게 많은 반향이 일어났죠. 그래서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있는데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죠. 캐나다의 정보통신회사 중에 노테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 노테리 부도났었죠. 그 노테리 부도나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노테리 그때까지 가지고 있는 특허가 6천 건 정도가 됐는데요. 그 6천 건을 그냥 사상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6천 건의 특허를 매물로 또 띄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제일 먼저 덤빈 건 구글이었어요. 구글이 그 6천 건의 노테를 파산한 기업의 특허만 사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때 구글이 제시한 금액이 15억 달러였습니다. 우리가 그걸 사겠다고요. 거의 2조? 2조죠. 그런데 구글이 그 2조를 베팅했는데 못 샀어요. 어느 쪽에서 샀냐면 노테리 부도 되게 재미있어요. 노테리 부도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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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애리슨, 소니면 얘네들이 모여서 하이에라들이네. 이게 사실. 그게. 톰슨 자들이 하나 두고 있어. 야, 그래 저거 먹으러 가자. 그래서 사자 저거 저거 전반 들어오는데 우리 하이에라가 가서 다 잔반 처리하는 거구나. 야, 너는 뭐 이 쪽. 필요한 거 다 갖고 가는 거잖아. 예, 그래서 이들 회사가 베팅한. 네, 이들 회사가 베팅한 금액이 45억이었어. 5억 달러. 그러니까 5조 정도 되는 거죠. 하여튼 구글한테 필요도 없는 것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구글은 말씀하신 것처럼 제조부는 카운트 안 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소니는 우리는 IT 기기 부분은 우리가 가져갈게. 그다음에 에릭스는 통신 기기는 우리가 가져갈게. 이렇게 나눈 거예요. 진짜 머리 좋다. 네. 그래가지고 노텔 특허 인수 컨소시엄이 이걸 45억 달러에 낙찰받아서 다 가져갔고. 그래서 구글이 어쩔 수 없이 한 게 뭔지 아세요? 본인들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뭔가를 해야 되긴 했는데. 기술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뒤에 노토로라를 억지로 인수한 거예요. 노텔 인수를 못해서. 그래서 그 출혈이 얼마나 컸냐면. 결국 남은 건 망한 회사를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노토로라는 망하지는 않았었거든요. 망할까 위험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노토로라 인수에 얼마나 썼냐면. 노텔 인수를 못해가지고. 125억 달러에 졌어요. 와. 한 10배 이상. 그런데 사실 지금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제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허츠 구도. 뭐지? 구도. 뭐 파상. 이제 시작되기 시작할 거예요. 허츠도 그게 렌터카 업체지만 그 안에 엄청난 데이터가 있을 텐데. 그렇죠. 맞습니다. 바로 전 세계.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전 세계 여행 관광업 뭐 이런 거 하시는 애들은. 그 데이터만큼 좋은 거 없거든요. 그렇지. 그렇다면. 이제는 매물이 쏟아져 나올 텐데. 그러면 밸류를 다시 창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밸류체인이 특허에서 촉발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미국 정부 차원에서 뭘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업들이 워낙 돈 많은 기업들이 빵빵이 많다 보니까 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미국은 그동안의 기술은 간단했습니다. 미국의 밸류를 지킬 수 있는 특허 부분은 높여가요. 그리고 미국에 관심 없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 다른 특허와 관련된 것 말고 나머지 기술표준?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 한 것처럼 그 관계 없는 것들은 오히려 더 싸게 사올 수 있게 해오고.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아까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게 데이터들. 이런 건 더욱더 밸류가치를 높이겠고요. 전 세계의 어떤 거버넌스 체계를 바꾸겠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요. 이렇게 한 번 당했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쌍용차 사례예요. 쌍용차요? 옛날에 쌍용차를 상하이차가 인수한다고 했었을 때 그래도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알토라 같은 회사 그 회사가 그래도 어딘가에 인수된다니까 다행이다. 우리는 그렇게 순진하게 생각했었죠. 그런데 그때 쌍용차를 상하이자동차가 인수했었을 때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한 3, 4천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억원. 그런데 이 3, 4천억 원 정도가 어떤 금액이냐 하면 우리 소장자 아실 거예요. 자동차 신차 하나 개발하는 수준 정도밖에 안 돼요. 맞아요. 그것도 안 돼요. 사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됐냐면 중국인들은 옛날부터 차를 SUV를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쌍용차는 독특하게 옛날부터 SUV, ZP를 계속 만들어요. 그 노하우를 차 한 대 개발할 금액으로 그 몇 십 년간의 노하우를 다 가져간 거예요. 쌍용차 그걸 인수해서 상하이가. 그리고 나서 상하이자동차가 쌍용차 어떻게 했나요. 다시 토해놨잖아요. 다시 토해놨잖아요. 기술만 싹 빼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모토로라가 부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술만 빼가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밸류의 거의 85%가 지금 무형 자산이기 때문에 다 대주수가 돼서 열람하고 그 기술 중에 일부는 또 이상한 손자에서 만들어서 야, 그 기술은 다 거기다 싸게 넘겨놓고 그건 자기네들이 컨트롤하는 손자이죠. 그걸로 다 도려내서 가져간 다음에 나머지 부담되는 종업원 많은 파트나 이런 것들은 다시 매물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밸류체인이 바뀐다는 게 바로 이런 맥락이에요. 사실 오늘 우리나라나 또 강화되는 게 진짜 이제는 창작물이 아닌 것에 대해서도 엄청난 밸류를 좀 부여하게 된 거거든요. 우리 금수강산에 있는 그냥 자연적인 서식물들이 있죠. 이게 또 이제 지식재산권으로 강화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토착 생물에 대해서 이게 다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 한 사례만 말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